안녕하세요. 다육의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의 정원에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려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게 30% 할인을 해서 보내드렸던 아이들 이번주에도 30% 해서 7천원으로 보내드리고요. 뒤쪽으로 또 착한 아이들, 애원염 속 아이들, 작은 아이들 5천원, 8천원 하는 아이들 다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나 후쿠미니가 정말 이렇게 빵 수영으로 너무너무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7천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나 후쿠미니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그만큼 이 아이들이 생명력이 좋아서 올해 다 키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굳혀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 또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7천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살루가 있습니다. 살루는 이렇게 빨갛게 다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 색감이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비반이도 이 아이들 7천원에 정말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죠. 많이 굳혀져 있어요. 두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12cm분분에 있고요.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황홀한 연꽃은 7천원에 이게 황홀한 연꽃 맞을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7천원에 이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시오 적금도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레포트 남아져 있어요. 아이고 색감 진하게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 안쪽으로 쫙 말려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샴페인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7천원 합니다. 층수도 많고 굳혀진 아이들. 더 통통하게 굳혀져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큼지막해서 12cm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7천원 하니까 너무너무 괜찮죠.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도 있습니다. 7천원. 이 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색감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아이고 정말 대단하죠. 이게 처음에 외두로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 좀 작아도 7천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가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7천원. 이게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본슬로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12cm, 이게 12cm가 더 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요. 일단은 12cm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5두도 있고요. 6두도 있고요. 이 아이는 조금 두 수가 더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7천원, 7천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꽃 모양으로 예쁩니다. 더 굳혀지면 이렇게 층수가 많은 아이들로 생기는데 일단 이 아이들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고요.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우 백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예쁩니다. 얼굴이 크게 되어져 있어요. 로우 백금. 이 아이는 7둑까지도 있어요. 7둑. 이렇게 있습니다. 3천, 아니 7천원, 7천원. 이렇게 3둑.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얼굴이 커서 이 아이도 예쁘고 두 수가 많은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5두나 6두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7천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더 통통하게 또 색감도 더 무거지면서 물이 듭니다. 웨딩도 가격은 7천원.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예뻐요. 많이 무거지면서 충수도 많죠. 색감도 맑은 톤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7천원 하고요. 차이스톤도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차이스톤도 한 버튼에 안 맞아 있고요. 앙포르도 7천원 합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큽니다.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충수도 많고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이 가격은 이렇게 앙포로 7천원. 3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펜바디스도 가격은 7천원 합니다.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5두도 있고요. 5두도 있는데 12cm 이렇게 있습니다. 12cm 풀분해서 7천원에 있고요. 플로리디티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블랙블루 하나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두로 되어져 있어요. 5두 이렇게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키라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거 초록색이지만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고요. 충수가 더 많아지니까 물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만원 하는데 7천원으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스타 마크고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아이고 정말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예뻐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서 완전히 이 아이들도 굳혀지면 예뻐요. 맑은 톤으로 바뀝니다. 이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7천원 합니다. 패로독스 가격 7천원에 갑니다. 이거 다 정말 예쁘죠? 12cm 필분에서 이렇게 얼굴도 크고 자구들도 이렇게 나와지고 있어요. 12cm 필분에 이 아이들 7천원 너무 괜찮죠? 이거 빨갛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도 예쁘죠?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이 아이 모아서 심어주시면 이게 또 훨씬 예쁘겠죠? 얼굴도 크고 빨갛게 물들었을 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얼굴도 크면서 많이 굳혀져 있고요. 7천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베이비 볼도 이 아이들 12cm 필분에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아이들 7천원.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골드 젤리도 가격은 7천원. 이렇게 12cm 필분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7천원. 어우 충수도 엄청 많죠? 오 이렇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맑은 톤에 붉은 톤이 나오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음 예쁩니다. 이거 세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실루앙스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천원에 실루앙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게 보면 12cm 필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랑새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랑새가 2두로 되어져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보라수연. 보라수연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런 아이들 있어요. 보라수연 생어라고 있는데 만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7천원 합니다. 이게 보면은 3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보라수연인데 보라수연도 있고 일반수연도 있고 푸릴수연도 있고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라수연 여기 보이시죠? 보라 3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만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7천원에 보내드리고요. 새벽별도 2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이렇게 철화로도 바뀌었어요. 12cm 풀분해서 이렇게 층수도 많게 굳혀진 아이. 새벽별 7천원 하고요. 가스도 2두로 되어져 있든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또 아이들도 멋있죠? 아유 가스도 엄청나게 이렇게 큰아이들. 예전에 초창기에 6만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할인해서 7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뭐 첼로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느낌이 듭니다. 첼로도 물들면 예뻐요. 이것도 아주 멋져집니다. 가스도 완전 이 아이들도 뭐 작게 지금 묵혀진 아이는 아니에요. 많이 묵어진 아이거든요. 색간불들으면 예쁠 것 같아요.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봉은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연봉도 이 아이 4두, 3두, 4두 이건 두 수가 더 많네요. 이 아이들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재가 가격은 이 아이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크게 5두도 있고 자구가 더 나와져 있거든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격은 7천원, 7천원에 또 할인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벨타나도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2두가 있는데요. 다 2두. 어우, 충수도 많고 얼굴도 커서도 너무 예쁩니다.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만 하나만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도 이렇게 있습니다. 먼노도 여기에 만원에 적혀져 있는데 이 아이도 할인을 해주시나요? 어우,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7천원 코너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할인을 해서 7천원에 주실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물어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7천원, 7천원. 아유, 이거 충수 많은 거 보세요. 많이 붙여져 있죠? 12cm 풀분에 있는데 이 아이도 있습니다. 휴밀리스는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두수는 5두로 되어져 있고요. 모주 한번 보세요. 충수도 많고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서 맑은 톤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모닝듀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만원에 있습니다. 이거 2두로 다 되어져 있고 이거 하나만 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것도 7천원 해주시겠죠? 여기 전체적으로 7천원 코너에 있는 거 보면 이 아이도 할인을 해서 30% 할인을 해서 7천원에 보내주실 것 같고요. 이게 수연도 여기에 한 포트가 있어요. 한 포트는 안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할인을 해서 7천원에 보내드릴 것 같아요. 여기 7천원 코너에 있으니까 또 이 아이도 7천원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피치스 앵크림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피치스 앵크림일까요? 좀 아닌 것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란타일까요? 이렇게 이것도 7천원 포트에 이것도 한 포트 있는데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어우 예뻐요. 이렇게 할인을 해서 이 7천원 코너에서 보내드리고요. 소인제금은 이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지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아이들도 풍성하게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금하고 녹하고 예쁘게 잘 들어가죠. 있는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복랑금도 이 아이들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정도 남아져 있네요. 3천원에 너무 예쁘죠? 귀엽죠? 샤른 소튼도 이 아이들 봐.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통통하죠? 보증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분갈이 해놓으면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자구들도 더 품어줄 것 같아요. 자구가 나와진 아이들도 있고요. 라비앙로즈 한번 보세요. 색은 살짝 빠졌어요. 이것도 오묘한 색감으로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색은 살짝 빠졌는데 5천원 합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라비앙로즈도 정말 색감은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고요. 보라 체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약간은 베이비 핑거 닮았지만 그 아이하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다르죠. 모종포트에 2두로 되어져 있어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6천원 이거 4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홍옥도 물은 빠졌어요. 홍옥이 빨간 색감이기 때문에 물은 빠진 것 같아요. 완전히 홍옥은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었거든요. 노제트 성장하지만 예쁘죠?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예쁜 아이들이에요. 8천원. 3두 3두가 8천원. 이 아이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써니텐도 써니티아가 있어요. 5천원. 5천원. 이 아이들도 5천원 합니다. 써니티아 2두로 되어져 있는데 3두 3두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입장이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이고요. 5스타도 가격은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5천원. 이게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3포트 남아져 있고요. 히데스 한번 보세요. 하데스 한번 보세요. 하데스 너무 예쁜데요. 붙여져서 얼굴 노제트도 예쁘지만 이 시기에도 이렇게 빨갛게 나와져 있는데 완전히 빨간 색감이 나오거든요. 조금은 특별하죠. 저는 이거 입장을 보면 약간은 파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히데스 5천원 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5천원에 있고요. 슈퍼클론도 5천원에 이거 한 포트가 있고 2두로 되어진 아이들도 한 포트 있어요. 이거 5천원. 5천원. 사라보니 슈퍼클론 5천원 하고요. 가르시아 5천원 하고요. 머니 이거. 메이커 금. 예쁘게 달달하게 굳혀져 있네요. 이것도 5천원 하고요. 블루 파우더도 이렇게 8천원에서 5천원으로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오우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러블리 로즈도 가격은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한 포트는 3천원 합니다. 3두가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 이거든요. 여기에서 2포트를 하시게 되면 5천원에 갑니다. 레드베리도 가격은 3천원에 갑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그렇게 많이 들어져 있네요. 잼금이라는 아이 있습니다. 잼금은 이게 지금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충수도 많고 도제도 참 예쁘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감으로 물이 올라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찰스톤도 가격은 옷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큽니다. 충수도 한번 보세요. 오 대단하죠. 충수도 많고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오 요게 소분이나 쿵분에 쿵분보다는 소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분에 하나만 가득 키워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을에 물이 들면 훨씬 더 예쁩니다. 누비도나도 요 아이들 묵둥이에요. 묵둥이. 오 예쁘죠. 누비도나. 요 누비도나는 할인을 했습니다. 12,000원에 갑니다. 12,000원에 할인을 해서 12,000원에 묵둥이에요. 완전 묵어진 아이라 색감도 예뻐요. 요거 통통하게 붙여진 거 보세요. 누비도나 입장이 큰 아이들하고는 살짝 다르죠. 2두로 다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 할인을 해서 12,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케라리언도 요런 아이들은 5,000원 합니다. 3두나 2두로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에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브라이트도 언제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들. 굳혀져서 동그랗게 되고 핑크색으로 물들어도 예쁘더라고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소여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인 노즈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색감이 지금 물이 빠진 상태라서 요 아이들 색감이 조금 어둡죠. 얼룩덜룩하죠. 이렇게 까망이 시리즈들이 대체적으로 색이 빠지면 살짝은 얼룩덜룩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가격은 4,000원. 정말 대박이죠. 요게 지금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두수 많은 거 보세요. 아이고 이게 4,000원 합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대박. 요렇게 분질을 해서 두수도 많이 있는 아이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펄빈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보세요. 요렇게 두수도 많고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보랏빛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우 예쁘죠.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우 예뻐요. 펄빈 5,000원 가격도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루슈라리아도 요거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옥상에서 키우시는데 너무 빨갛고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다져진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엘프도 요아이들 한번 보세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지만은 목둥이죠.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런 아이들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애플 립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에 이렇게 있어요. 두 포트가 있습니다. 7,000원에 있고요. 텐트라잼 가격은 4,000원 합니다. 기본 쿨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 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더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괜찮죠. 요런 거 먼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너무너무 괜찮죠. 4,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아이들도 항상 보면 포트마다 다르죠. 요렇게 포트가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라서밍도 소개를 해드렸죠. 스페셜 블라서밍, 블라서밍 스페셜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계절금이라고 자연계절금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절금은 요 이제 시기에 이렇게 물이 빨갛게 돌았다가 빠지는 아이들이에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져 있어요. 이두는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마가렛금도 요게 4,000원 합니다. 간포트에 4,000원 하는데요. 요거를 세 포트를 합식을 하실 경우에는 요 아이들도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원래 모주에서 요 아이들이 자구가 한 개나 두 개가 나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렇게 콩분해 키우셔도 되지만은 얼굴이 크게 굳혀져 있죠. 크게 콩분해 키우셔도 되지만 또 합식을 하실 분들은 요게 세 포트를 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예쁜 핑크 스팟 요게 핑크 스팟이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가격은 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000원 요 아이들도 있고요. 홍신은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4,000원에 보내드리고요. 큐빅 프러스트는 가격은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두도 있고 자구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한 두 포트 정도 합식을 하는 게 조금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요 아이들도 다 굳혀져 있기 때문에 큐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피도 있습니다. 요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굳혀지면 요 아이들도 입장 작게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요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프리티도 가격은 4,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2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섞여져 있네요. 성장을 하느라고 얼굴은 살짝 크지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뮬리도 요 아이들 보세요. 살짝 요 아이들도 성장을 합니다. 뮬리가 성장할 때는 이렇게 얼굴을 활짝 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는 아이들인데 얼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핑크 추설송 한번 보세요. 아이고 색 꼽힌 거 좀 보세요. 추설송 요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이렇게 꽃이 폈네요. 아유 이것도 정말 많이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죠. 이렇게 15cm 풀분해서 요 아이들이 가격을 만원하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꽃은 요렇게 꽃대가 있습니다. 두 포트가 있거든요. 만원에 아이고 예쁜 꽃을 피고 있습니다. 로즈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2만원에 있습니다. 노즈 맑아게 물든 아이들이고요. 백야가 정말 예쁘게 굳혀져 있죠. 백야 좀 보세요. 아이고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데 요것도 한 포트가 있네요.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울도 요 아이들 많이 굳혀져 있죠. 나울도 8천원 합니다. 8천원에 15cm 풀분해 있는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는 요렇게 15cm 풀분해서 오 자구들 엄청 나오죠.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도제트 충수도 많으면서 물들면 예쁘죠. 요게 12cm 15cm 풀분해서 12,000원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샤프테 철화도 있습니다. 2만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큰 아이들 많이 요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아이들 선택을 하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예쁘죠. 요렇게 크게 요렇게 크게 되어진 아이들 철화가 많이 엮여진 아이들 먼저 출발을 합니다. 정말 물들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생얼까지 있으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 2만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련 철화도 있습니다. 수련 철화도 정말 예쁘게 굳혀져 있죠. 요 아이들 요렇게 생얼하고 철화가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15cm 풀분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3만원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콜로 라빈 철화도 15cm 풀분해서 요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네요. 생얼도 작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어요. 요게 가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요게 이렇게 작은 철화 먼누 철화도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또 철화가 많이 엮여져 있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팜 철화가 요게 3만 5천원에 오 요거 화분이지 그러드리려고 해요. 약간은 벌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이제 탄력 받으면 너무너무 예쁘게 크게 화이트팜 철화는 아직까지도 몸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방울복랑금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무거워진 아이가 방울복랑금 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느느 워딩금이 요거 3만 5천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두수는 지금 보니까 육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얼굴 아우 예쁘죠. 이렇게 3만 5천원에 이거 한 포트 있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저번주에 할인을 해드렸죠. 요게 2만원 2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특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렇게 지금 네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모주에서 자고들 나와서 자고들도 다 크고 다 수형이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1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불카모스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 정말 예쁘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불카누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불카모스라고 합니다. 자고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포트에 따라서 요 아이들도 목대는 살짝 붉어질 것 같고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만원에 요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오 이거는 오드까지도 나와져 있네요. 핑크 마녀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철화에요. 핑크 마녀 철화 요게 10cm 풀분에서 있습니다. 핑크 마녀나 여왕은 철화는 아직도 몸값이 살짝 있는데요. 요게 이제 중품에서 살짝 내려온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5천원에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 아이들 토프트가 남아져 있고요. 캐비어가 이렇게 달달 달궈진 묵둥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캐비어들 크게 나오죠. 요 아이들이 초창기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 이렇게 2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무거져서 여름에도 이 색감을 유지를 하네요. 수연금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얼굴이 더 많은 아이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어요. 착하죠. 이게 수연금이 만원이면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으면서 만원이면 엄청 가격 착하고요. 요게 이제 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 같아요. 이렇게 수연금이 조금 빨간색 톤을 유지하는 게 많은데 요 아이들은 약간은 노란빛이 많아요. 노란빛.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도 노란빛이 조금 더 많고요. 웨딩은 가격은 3만원에 요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묵퉁이에요. 아직 입장들이 큰 아이들은 뭐 조금 더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묵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나온 아이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시 그린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있어요. 15cm 풀분에서 요렇게 굳혀진 아이예요. 2두로 되어져있고 이건 자구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제트 보세요. 이렇게 크면서 통통하게 굳혀져 있거든요. 만원에 요 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애프터 글로우도 가격은 5천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2두로 되어져있고요. 외두가 크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2두포트 합식을 해서 우선은 분갈이 해서 요기 밑에를 또 가위집을 내서 가지런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프터 글로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요 아이들도 합식을 해서 키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5천원에 한 포트에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칸타도 요 아이들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뻐요. 두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2두로 되어진 아이들 있습니다.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퍼플 딜라이트 금이에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색감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색감이 여름에 물이 빠지면 칙칙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금이 섞여져 있으면 훨씬 더 예쁘죠. 8천원에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홀한 연꽃 백금도 15,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착하죠. 여기에 이제 몸값이 있게 들어왔던 아이들 할인을 해서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 잘 달궈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달기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할인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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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